요번에 갔다 오면서 찍은 거지 이제 바닷가에 가면서 아니 셀카를 바다리가 가면서 이거를 찍을 때 이게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? 그러면 조금 이렇게 팔을 더 뻗은 다음에 약간 이렇게 팔을 뻗쳐서 살짝 들면 뒤에서 더 잘 보이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찍어서 이걸 찍는 게 아니라 봐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아이씨 됐지 이게 젊은 애랑 놀아야 돼 나이 들은 사람이랑 놀지 말고 전 선생님이랑 고만둬